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하쌤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 운동을 함께 해볼게요. 먼저 무릎 뒤에 양팔 깍지키듯 감싸서 무릎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최대한 무릎을 돌린다 생각하시면서 발목이 돌아가지 않게 반대로 넷, 다섯,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으로 다시 무릎 뒷 끌어안아 바깥쪽으로 천천히 무릎으로 동그라미 안쪽으로도 발가락이나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볍게 무릎을 굴려주고 다시 내릴게요. 그대로 우리 바로 누워 데드버그 들어갈게요. 양팔 두 다리 올려 교차로 팔다리를 앞뒤 뻗어낼게요. 내쉬며 반대쪽 코어가 잡혀져야 팔다리 쓰는 움직임도 부드럽고 편안해진다 그랬죠? 코어 운동은 매일매일 해주셔도 절대 과하지 않아요. 천천히 놀았다가 다시 쭉 길게 뻗어낼게요. 내쉬면서 앞뒤로 뻗어냈다 마실 때 돌아오고 다시 쭉 좋아요. 후, 등, 허리는 바닥에서 뜨지 않게 계속 눌러주고 그렇죠. 길쭉하게 고무줄을 늘려주듯이 후, 모았다가 다시 교차. 그렇죠. 오늘은 갯수가 조금 많아요. 복부 힘 계속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복근 힘 주면서 내쉬며 후, 뻗어내세요. 그렇죠. 쭉 좋아요. 다시 만세. 허리가 뜨는 분들은 다리를 너무 밑으로 많이 내리지 않으셔도 돼요. 돌았다가 그대로 내릴게요. 자, 우리 이번엔 밴드를 허벅지까지 끼워주실 거고요. 입 밴드 없으시면 그냥 밴드 같은 거 묶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대로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간격에서 준비하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들어 밴드를 바깥쪽으로 벌려주실게요. 라시 다운 둘, 바깥쪽 힘을 쭉 밀어내면서 옆벅지랑 엉덩이 옆부분에 힘이 오게 해보세요. 셋 아래로 넷 발바닥도 계속 지면을 눌러주시고요. 아래 손바닥도 바닥 밀어주면서 어깨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쭉 들어 올릴게요. 좋아요. 내쉬며 엉덩이 번쩍 올라갈 때 계속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후 아래에 내쉴 때 올라가 좋아요. 다운 위로 업 코로 마실 때 엉덩이 내려갔다 입으로 내쉬면서 다시 쭉 밀어낼게요. 아래에 다시 부르 발가락 방향으로 쭉 밀어내고 다운 위로 업 뻐근한 느낌이죠. 엉덩이 위쪽 바깥쪽에서 느껴질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좋아요. 내쉬며 마지막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이제는 우리 밴드 끼운 거 풀고 사이드 플랭크 들어갈게요. 올라갈 때 엉덩이 쪼였다. 그쵸. 내려갈 때는 약간 오리 엉덩이로 내려가고 후 그렇죠. 올라올 때는 고관절 앞 주름 펴주고 내려갈 때는 다시 골반 앞 주름 만들면서 고관절에 힌지를 같이 쓰면서 해주세요. 자, 겨드랑이 계속 바닥 밀어내서 어깨로 버티지 않게 해주시고 그쵸. 잠시 멈췄다. 천천히 내려가 반대로 다리 바꿀게요. 자, 빨디꿈치 두 개 엉덩이 라인 맞춰서 어깨 밑에 팔꿈치 각도 맞출게요. 만세. 그대로 엉덩이 위로 하나 아래로 둘 내려갈 때 팬티라인 주름 올라갈 때 다시 바지 앞쪽 주름을 쭉 펼쳐주세요. 위로 그렇죠. 다시 쭉 밀어냈다. 마실 때 내려갈게요. 올라갈 때 내쉬고 다운 귀 어깨 사이 멀어지면서 아래로 후 다운 업 기다리기 호흡하고 계속 그대로 내려올게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밴드를 챙겨서 이제 크랩 들어갈게요. 약간 하프 스쿼트처럼 팬티라인 무릎 접고 옆쪽으로 꽃게처럼 걸어볼게요. 자, 이때도 움직이는 내내 밴드를 헐거워지지 않도록 계속 바깥 향에 힘을 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엉덩이 바깥쪽이 뻐근한 느낌이 계속해서 느껴지셔야 돼요. 좋아요. 발바닥은 사뿐사뿐 걸어주고 배에 힘을 주는 거 잊지 마세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좋아요. 사뿐 네, 다리 간격이 가까워질 때도 벌리는 힘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완전히 다리 사이를 모으지 않아요. 좋아요. 숨쉬기는 계속 편하게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계속해서 뱉어주면서 끝까지 돌아와 올라올게요. 잘하셨고요. 바로 우리 스쿼트로 연결할게요. 발끝 방향 45도 약간 턴 아웃 시키고 그렇죠. 약간 짱짱한 느낌에서 시작 앉았다가 발바닥 밀면서 올라갈게요. 둘 앉을 때 밖으로 힘을 더 밀어내시고요. 셋 지면을 발바닥으로 힘 주면서 올라가요. 네 배 힘 주며 위로 앉을 때 골반 앞 주름 다시 접히죠. 올라갈 때는 배 엉덩이 살짝 조이며 다시 고관절 앞 주름 펴내셔야 돼요. 위로 업 좋아요. 자세 앉았다 올라갈 때 내쉬고 다운 후 마시고 내쉬고요. 무릎 발가락 방향으로 벌리며 앉으세요. 발바닥 중간으로 땅을 밀면서 올라가요. 어깨 힘 빼주고 후 마지막 내쉬고 다운 오케이 자 바로 런지 동작 들어갈게요. 앞뒤 간격 벌리고 천천히 앉을 때 무릎이 모이지 않게 앉아주고요. 네 골반 넓이 벌린 상태에서 앞뒤로 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꼬이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죠. 천천히 급해지지 않아요. 내려갈 때 밴드 짱짱함을 계속 바깥쪽으로 벌려주면서 그렇죠. 네 다리 앞뒤 간격은 내 무릎이 발가락을 너무 튀어나가지 않을 정도로 크게 한 걸음 정도 간격 앞뒤 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다운 어 일어날 때는 앞쪽 다리에 발바닥 힘을 더 누르면서 엉덩이까지 힘을 더 써주실게요. 자 발바꿔서 반대 골반 넓이에서 앞뒤 벌리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내쉴게요. 마시고 내쉬고요. 앉을 때 바깥쪽으로 옆뻑지 미느닛 다운 좋아요. 무릎이 서로 모이지만 않게 해주시고 앉았다 올라갈 때 배 힘도 다운 어 그렇죠. 거의 다 와가요. 앉고 올라갈 때 발로 바닥 밀기 앞에 있는 다리 발바닥 힘을 주면서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쭉 다운 내쉬며 위 마시고 다운 다시 올라갈게요. 네 잘하셨고요. 밴드는 이제 벗어버릴게요. 자 우리 다운독 자세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가슴 겨드랑이도 눌러주면서 뒷다리까지 쭉 시원하게 한번 늘려주세요. 기껏 찍고 그리고 무릎 다운의 골반 넓이 간격으로 다리를 벌리고요. 자 두 손으로 엉덩이랑 허리 사이를 받쳐 쭉 가슴 열어 넘어갈게요. 자 엉덩이 조여주시고 배꼽 당겨야 앞벅지 팬티라인까지 더 늘어나요. 어깨 가슴 활짝 네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릎 통증에 꾸준히 하면 좋은 동작들로 구성해봤는데요. 오늘 운동도 꾸준히 매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